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여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전석 매진됐는데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BTS 퍼미션 2 댄스 온 스테이지 라이브 플레이인 LA를 개최하면서 특별한 구역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연 때 공연장 밖에는 전광판 응원 구역이 따로 설치되는데요. 이는 미처 예매를 못한 팬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공연 행사는 별도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공연장 밖에서도 실시간 공연을 시청할 수 있으며 공연장인 LA 소파이 스타디움 부진의 유튜브 시어터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다음 달 총 4회에 걸친 공연이 현장에서 생중계됩니다. BTS 소속사는 방탄소년단 공식 응원봉 아미밤을 중앙에서 제어해 공연장 현장에 모인 아미와 함께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공연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중계 시작 전 현장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팬들을 위해 랜덤 포토카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포토존도 운영할 계획이며 팬클럽 선예매 신청자 가운데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중계 이벤트 참가 우선권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년여 만에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운데 무려 1800만원에 달하는 암표가 등장해 전세계 팬들로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